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금수완박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금수완발의 모델이 바로 중국의 공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안. 중국 공안 모델이 그대로 지금 우리 금수완박에 이입되고 있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말하자면 처럼해 이 사람들도 조국이 이른바 검찰개혁을 한다고 할 때 그때 내세웠던 안을 중점적으로 모델로 삼았다 하는 겁니다. 조국도 1차 수사권 조정 때 들여온 제도들이 바로 보완수사요구 또는 수사종결권, 수사주의 박탈 모두가 중국의 공안제도 그대로를 뺏겼다는 겁니다. 심지어 보완수사요구는 중국의 보충수사요구를 그대로 뺏겼고 글자 하나만 다루고 내용은 조문까지 똑같다는 주장이 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체지를 근간으로 흔들고 있는 이 금수완박이 중국의 공안체제를 그대로 뺏긴다 하는 것은 참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김웅 국회의원이 지금 금수완박에 관련 내용들을 지금 분석을 했는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찰 규소권과 수사권 분리 법안을 두고 중국 공안제도가 그 모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기에 도입했던 관련 제도들을 두고서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복사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설치됐던 공수처도 역시 중국 공산단 조직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공수처나 조국의 말하자면 검찰개혁안이 처음에 거론됐을 때 중국의 제도를 보고 따라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의 장문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을 세상에 없는 회귀한 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주장한 사실과 다르다. 명확한 모델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공안제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중국 마오쪼뚱 집권 시기였던 1960년대 또 70년대 문화대혁명 시기를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마오쪼뚱의 문화대혁명 중에 검찰을 없앴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와중에 검사들이, 검사 등이 재형법정주의니, 인권보호니 이렇게 말하자 자본주의의 물이 든 것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검찰을 없애고 인민검찰원을 만들었습니다. 인민이 직접 기소해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인민검찰원은 중국 공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기구고 공안이 영장을 청구하라고 하면 청구하고 기소하라고 하면 기소한다는 겁니다. 공안이 기소하라고 송치하는데 기소하지 않으면 인민검찰원이 공안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검수완박법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은 검찰 기소권 수사 분리권 법안 내용을 두고서도 경찰이 시키는 대로 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이 시키는 대로 기소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수완박법은 검찰은 수사도 못하고 경찰이 하는 일에 관여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그게 바로 중국 공안과 인민검찰원의 관계라고 비교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말하자면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수사를 포함해서 모든 걸 갖고 있는 경찰을 공안을 비호했고 인민검찰원이라고 하는 것은 6대 범죄수사가 다 빼앗긴 그래서 기소만을 정단하고 있는 인민검찰원이 지금의 한국의 검찰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안에서 기소하라면 기소하고 기소하지 말아라면 기소 안 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한국도 그렇게 똑같이 닮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공안을 이용해서 일당 독재를 시켜왔다고 하고 천안문 사태 이후에 중국 공산당은 공안의 정보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대에 시작된 중국 시진핑 집권기도 가리킨 겁니다. 그러면서 김웅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중국화 업무는 공수처에도 드러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시진핑이 들어서고 난 후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바로 당기율위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부패를 기화로 반대파를 수사하고 숙청하는 당 주석의 친위대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공수처가 바로 기율위원회를 본따서 만들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조국이 처음에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쭉 내세웠던 큰 털이 바로 공수처이고 그리고 지금의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금만 내두고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국 모델로 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국이 1차 수사권 조정 때 들여온 제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완수사요구나 수사종결권 그리고 수사지휘박탈 등 모두 중국 공안제도를 복사한 것이다. 심지어 보완수사요구는 중국의 보충수사요구를 그대로 뺏겼다고 합니다. 글자 하나만 다르고 내용은 조문까지 똑같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앞서 밝혔던 관련 입장도 비판을 냈습니다. 2019년 수사권 조정 토론회에서 조국의 수사권 조정 법안은 중국 공안법 표절이라고 말하자 당시에 경찰 측은 중국 형사소송법이 우리 법보다 선진적이라고 당당히 주장했다고 합니다. 선진적이다. 그러면서 홍콩 시민들이 몇 해 전 민주화 시위를 한 것은 바로 송안법에 의해서 자신들이 중국 형사사법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홍콩인들이 목숨을 그고 반대한 중국 공안제도를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지금 경찰들은 또 이 금수완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19년도에 토론회에 있었는데 여기 캡쳐된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보면 경찰정 수사 구조개혁 단장이 중국 공안제도가 우리나라 현재의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더 선진적입니다.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법은 중국법보다 못한 법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여기에 캡쳐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중국 공안제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적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법은 중국 공안보다 못한 법입니다. 하고 말한 사람이 이형세, 검찰청 수사구조개혁 단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법안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뺏기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이나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 삼성 웰스토리 사건 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중단시키겠다는 뜻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부칙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유예 기간 3개월이 지나면 그대로 검찰에서 경찰로 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 전부 다 경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막기 위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검수완박이 모델이 중국 공안이라는 사실, 우리 경찰도 중국이 훨씬 선진적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법을 만들고 기획했던 사람, 조국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잘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